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김말이예요. 김말이 좋아하시죠? 떡볶이 옆에 김말이 자 기대하세요. 신인 가수 김말이 출동! 싹 다 시작해주세요. 두 모자부터 두 모자까지 모두 싹 다 싹 다 시작해주세요. 좋은 교사로 1분 세우게 해 올려주세요. 짠! 안녕하세요. 김말이 공연 놀라셨죠? 제가 발굴한 신인 가수인데요. 제가 앞으로 매니지먼트 해보려고 합니다. 종종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김말이 노래 가사대로 좋은 교사 운동이 2020년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회비 증액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 운동과 또 교실 속 교사와 위기 학생을 돕기 위한 운동을 강화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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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띵 중간? 야.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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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았다니까 번쩍 일어날까? 어... 좀 다르네. 썰루판이 있어. 썰루판이 있어. 썰루판이 있어. 이렇게... 이렇게는 알고 있잖아. 뇌창을 같이 붙여가... razeo!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김말이예요. 여러분 떡볶이 좋아하시고 김말이 아니다.